안녕하세요 히즈입니다 자 오늘은 브롤스타즈 시간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브롤스타즈 콜트를 한번 써볼건데 최근에 또 업데이트된 새로운 두번째 스타파워 매그넘 스페셜이 상점이 떴길래 냉큼 구매를 했습니다 장착을 시키구요 특징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격 사거리와 탄환속도가 11% 증가한다고 해요 이렇게 이제 사거리가 늘어난 바람에 콜트가 거의 이제 파이퍼급의 사거리로 놓고 봤을때는 파이퍼보다 더 길었던것 같은데 자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파이퍼 사거리 요정도 됩니다 음 그래도 파이퍼보다는 쬐끔 짧은것 같긴 한데 일단 사거리 자체가 파이퍼라는게 약간 말이 안되긴 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요 콜트로다가 한번 싹쓸이 해봅시다 오늘 맵같은 경우에 더블트러블인데 에너지 드링크가 있는 맵입니다 자 콜트 안그래도 사거리가 파이퍼급인데 여기에 에너지 드링크까지 들어간다? 그러면 데미지가 얼마나 들어가는거야? 진짜 파괴력이 말도 안될것 같은데? 자 솔로쇼다운 바로 들어가 봅시다 일단은 이거는 에너지 드링크를 먹느냐 안먹느냐가 좀 중요할것 같아요 와 사거리가 길긴 하다 이거 체감이 되는데? 약간 파이퍼플레이 하는것 같아요 저 느낌이 얘같은 경우에는 거리 상관없이 데미지가 똑같이 들어간다는 그런 엄청난 장점이 있죠 일루와봐 일루와 커트 해주고 호조또또또또! 와! 호조또또또!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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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자자자작! 호조또림 кра import 가발 Marine 내가 네가 일하시는건가 tão 형 선생님들 오마이갓 자 이 주스는 이제 제겁니다. 제 맘대로 사고팔 수 있어요! 그렇지! 가볍게 1등 아 이거 이정도 데미지는 모잘라 요거 아싸리 초반에 좀 에너지 드링크를 먹어서 위력을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내가 사고리 더 길어 길다 내가 많이 아프지 недавно 넌 또 뭐야 그기로 와봐 궁극기 저 찾거든요 저는 우 effective 이거 제가 실수했어요 응per 양각인데 너무 너무 나도했어 자 이거는 내가 스탑하움 입고 너무 까불긴 했어 어 이러면 안돼 이러면 안돼 자 다시 한번 집중해서 와 진짜 사거리는 미치긴 했다 이거 진짜 약간 파이브 플레이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이런 애들 상관없습니다 사거리 제가 훨씬 길거든요 이런 뚜벅이 애들은 또 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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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저거는 따라가줄게요 도도도 도도도도 일로와봐 일로와봐 오케이 잘 따라갔어요 제가 저도 커트 해가지고 자 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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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이거까지 먹으면 좋겠다 깔끔하게 주스 두 잔 먹고 처리하러 갑시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이런 아니람이 또 화를 부르네요. 거기가 하필 쉘리가 숨어있을 줄이야. 생각도 못했네. 아 부시 생각하자 이번에는. 일단은 이 스타 파워 굉장히 저는 스피드 부츠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. 브로우 스타즈는 속도도 속도지만 사거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예. 러바. 처리. 커트. 에너지 드림 커트 있습니까? 눈치게임하네 이 자식 이거. 해봐 그래. 그대로 잡아줄 테니까. 이리 와봐. 일단 이거 먹읍시다. 챙겨주고. 아 숨막히는 싸움이긴 했는데. 오케이. 뚜벅이 뚜벅. 뚜벅뚜벅뚜벅. 그걸 먹으러 가? 빠바바바바바밤. 아 아까부터 궁 에이민 상태가 조금 심각하긴 하네. 자 주스나 챙기러 갑시다. 주스. 주스. 웨이리스 마이 주스. 주스를 주세요. 오케이. 이리 와. 이제 한번 제대로 위럭 보여줄 타이밍 왔네요. 자자자자. 가자. 자자자. 주스 데미지 얼마입니까? 아 이게 한반도 안 맞았어? 타다다닥. 호동독독독. 호동. 어 뻔뻔뻔. 그리고 제가 그린 그림은 이게 반인데 말이죠. 아니 이게 딱 먹고 주스까지 딱 먹고 파바바바바 해가지고 한 방에 쓸어넣는.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데. 아 애매합니다 아주. 일단 챙겨. 파워큐브. 달달하게. 자 에머. 채워주고. 이런 뚜벅이들. 처리 가능합니다. 네. 내 꾸야. 먹을 생각하지마. 자 어딜. 짜식이 말이야. 뚜벅이는 그냥 죽어야지. 자 챙겨주고. 이런 거는 그대로 마무리. 어딜. 벽에 숨어있을라 그래. 짜식 이거. 자 긴 사거리를 이용해서. 견제 잘 해줍시다. 마무리. 그렇지. 와 이번 맵에서는. 콜트가 짜세네 아주. 자 여기서는 이제 슬슬 주스를 먹는 사람이 이길 것 같습니다. 에너지니까 제발 하나만 먹고. 아 데미지 한번 보고 싶은데. 주스 나올 생각을 하냐. 자 4명 남았거든요. 너 이제 기어 나와야 될 텐데. 여기서 나오는 거 잡읍시다. 헐. 일단은 로사 커트. 10개짜리인데. 호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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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. 얘부터 잡아야겠다. 일단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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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 단어 잡자 일단. 하다다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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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. 아니 근데 에너지 드링크를 왜 먹질 못혀. 어? 아 진짜 에너지 드링크 먹고. 진짜 원거리에서. 진짜 퍽히 떨구고 싶은 건데. 이 그림이 아니란 말이에요. 어 완벽하게 이기고 싶은데. 하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뚜벅뚜벅. 호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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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자. 일단은. 청와를 개수부터 치워. 호우. 호우. 아 이게 맞아? 하잇. 일단 피 좀 채워주고. 에너지 드링크 좀 주세. 헤이. 어허. 허허. 어마이갓. 오마이갓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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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에너지 드링크 어디입니까? 어디 떨어졌어? 오우. 레이코가 드셨네요. 오마이갓. 살짝. 무빙무빙무빙무빙스. 무빙스. 어허. 일단 사거리는 제가 훨씬 길기 때문에. 그 이점을 잘 활용을 해줍시다. 좋아. 역전각이다. 허어어어어. 따하이. 왔다아. 이게 죽네. 아. 제발. 에너지 드링크 한번만 먹게 해주세요. 선생님들. 진짜. 오케이. 에너지. 요번판. 에너지 드링크만 확실하게 좀 챙겨보겠습니다. 콜트가 은근히 맞추기가 힘들어. 직선으로 뻗다 보니까. 오케이. 이거다. 콜트. 간다. 또대도. 와. 한방에 1400 데미지씩 계속 박혀네. 아프긴 아파. 주스 하나만 주세요. 주스. 어딜 챙기시나. 먹지마요. 먹지마요. 먹지마요 그 주스 먹으면 파워만 세지지 체력도 똑같아 죽는거야 걸리면 자 주스 에너지 드링크 찾으러 갑시다 오케이 이 중앙에 딱 박혔을 때 이 엄청난 사거리까지 합쳐지면 말이 안될겁니다 어디갔지 나와라 나와 나와 아 뭐야 망했는데 하하하하 커트 깔끔한 마 무 아르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브롤스타즈 콜트 스타파워 한번 활용해봤습니다 일단은 사거리가 굉장히 길어져가지고 근거리들 상대로는 굉장히 개꿀입니다 안그래도 사거리 기낸데 사거리가 파이퍼급으로 됐다는거는 와 엄청난 메리트인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거 잊지 마시구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불월도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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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